전복 꽂은거구나 꽂은거구나 옆에 식용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 흘러가지고 이렇게 조금 느끼하니까 슥쥬해서 슥 바르고 맛있어 2팩 갈치 갈치 두팩 아니야 이런거는 금방 먹어 금방 먹어 나 맺힌이 한 팩 할까 생각했는데 굳이 한 팩이 그래도 아직은 뒤집어간대요 와 벌써 이거간다 진짜 뒤집을까? 응 와 벌써 다 익었어 여러분들 와..이거 보소 와..이건 레알 밥도둑이지 이건 레알 밥도둑 아닌가 벌써 이렇게 익어간다 밥은 있어? 밥했어 밥은 안 돌아올 거 같아 살 안 돌아올 거 같아 자 이거 한 마리는 엄마 아빠가 빼놓을게요 제대로 입마디기 와 와 와 그녀맛 그 예 으 uh 가자 얼른 하자 얼른 얼른 타기 전에 오늘이 더 탄다고 네 알겠습니다 시골 먹방 넘버 원 지금은 전남시대 먹자 신속히 뜯어먹어라 바로바로 민 오신 분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생선 구이를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드리고 이제 나머지 오리가 맛있게 한번 자셔볼게요 먹어요?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호딩이부터 먹겠습니다 아아 김치가 한번 신호가 온갑다 응 음 와 음 음 음 음 음 음 달치 어 으아 으아 음 맛있어 음 맛있어 나도 이제 밥을 그래 줄게 이 점 늘 있어 살 안 찔러 와 미쳤다 이거 와 조금 끊어졌는데 와 절대 떨어지면 안 돼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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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워 뜨거워 미쳤다 아 맛있다 음 생새는 껍데기가 음 그라지라 음 음 이거지 뭐 먹어도 안 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뜨거워 아 뜨거워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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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м 음 음 으 와 왔냐 이리와 응 그 소리가 나왔네 응 진짜 여러분들 샤넬은 안나왔어 채끼만 나왔어 조개 한번 먹어볼까 오 좋습니다 어메 다 끓어졌다 에이 자 끓고 이야 또 간접다 살덩어리 보이지? 어? 아 열무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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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열무김치 열무김치 연금정도 먹어보자 이거 진짜 익었어 응 응 응 아구아구 저 새끼 좀 던져줘라 조금만 뺐다고 이거 뜨거운게 이거 줘봐 이리와 야 사랑아 넌 좀 참아 사랑이 넌 좀 참아라 사랑이 너 많이 먹었잖아 여러분들 이 조합을 하시죠 열무김치에 김오락모락하고 생선 나는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다고요 이거 좋아 사랑이 너 짜증나고 지스럽을 하네 물 어루가 있어 방금 아따 새 생명이 태어났는데 방금 용으로 쓰려고 하네 네 아따 국물 봐요 아 아 아 오늘도 한 끈이 잘 먹었다 오늘도 한 끈이 잘 묵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네요 엄마 도시 쭉 탈담 고맙습니다 ». 장신 안면